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알고리즘 정의 그리고 알고리즘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것은 여러분들한테 참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더더욱 2016년 3회부터는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걱정들은 일단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막이나 두려움들 그런 것들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전공을 했다고 해서 컴맹이라고 해서 가지시는 그냥 막연한 걱정이라든지 두려움들은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를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그 자신감에다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쳐진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절차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2040년도가 되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직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은 자유증을 떠나서 앞으로 직업 선택과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순서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실기 준비할 때는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되고 순서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풀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알고리즘의 생소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풀이했던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블랭크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접했을 때 머리 속이 하얗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싹 지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무엇을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아,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하면 된다라는 이 틀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틀을 가지고 계시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틀에 따라서 쭉 처리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 절차를 제가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사학형의 너비를 구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습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실습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을 하면서 아, 이 과정 중에 알고리즘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두 개를 또 제시를 해드릴게요. 직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의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라는 것은 사건, 사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시면은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차를 타는 그리고 출근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출근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요. 컴퓨터에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인 절차들을 다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탄다는 부분과 세수한다는 부분을 만일 순서를 바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식사하고 옷을 입고 세수하고 출근한다.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절차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절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의 개념. 이해를 하시겠죠? 자, 순서도는 또 뭐냐? 조금 다른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순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알고리즘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가 사실 출제가 되는데 알고리즘이나 순서도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필기 때 ERD라는 개체관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관계가 있고, 그 다음 개체가 있고요. 개체에 속해 있는 속성들. 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했죠. 타원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사학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름모는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기호들이 필요 없죠. 자, 언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은 이런 기호가 있어야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출제되는 방식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를 한다, 일어난다, 와이셔스를 입는다, 넥타리를 맨다, 운전한다, 식사한다, 회사에 도착한다 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그냥 정리하기 전 그냥 이렇게 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에 출근한다 라는 정도 일단 정리되기 전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어난다, 그 다음 세수한다, 그 다음 식사, 그 다음 와이셔스를 입고 넥타이 매고 운전하고 회사에 도착한다. 이런 순서, 논리적으로 정리된 순서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것을 순서도의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순서도는요. 제일 먼저 스타트라는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스타트, 이게 시작이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대로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스탑, 자, 끝 기호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호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일어난다, 세수한다, 식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순서 1번하고 2번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 자, 1번에다가 와이셔스를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맨다라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반대로 와이셔스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는 것이 순서가 바뀐다. 가능하겠습니까?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스를 입을 수 있어요. 응, 안 되죠. 자, 이것은 논리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방식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산실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개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먼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 단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분석하고 난 뒤에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하고, 그리고 테스트,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테스트를 하고요. 자, 이상이 없다면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순서도 알고리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코딩은 이제 C라든지,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순서도 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바하고 C하고 따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리즘 과정에서 C나 자바를 이용하진 않고요. C나 자바가 문법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검증을 하고, 디버깅 하는 과정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령, 방법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절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설명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발생 단계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 정사각형의 너비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단계는 시험장 가면 주어집니다.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서도를 작성하라는 부분이 어렵죠. 순서도, 자, 순서도를 만들려면은 그 관련된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절차들도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중요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곱하기 1 해서 구하죠. 자, 2가 된다라면은 또 2가 될 거고 2 곱하기 2 해서 구하게 될 거고요. 자, 3이라면은 3 곱하기 3 해서 너비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자, 2, 4, 3, 3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너비를 구하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처리 조건에 S는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했고요. A는 정사각형의 너비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수라는 것은 상수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수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상수가 되는 거고요. 값이 매번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뀔 때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변의 길이는 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S가 되고요. 자, 그다음 정사각형 너비도 그때그때 바뀌겠죠? 자, 이것은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 곱하기 S는 A다라는 공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일단 문제 분석 단계에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 단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시험장 가시면 문제, 처리 조건 이런 것이 주어집니다. 자, 문제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 너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 처리, 출력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하고요. 그 다음 처리,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 다음 출력, 자, 이런 단계에 의해서 순서도가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런 순서를 일단 머리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겠죠? 한 변의 길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S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S, 자, S를 입력받게 될 거고요. 그럼 처리 단계 또 있을 겁니다. 자, 정사각형 너비를 구한다. 자, 공식은 S하고 S를 곱하게 되면 A값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등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등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등호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대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한다. 그러니까 우변에, 우변에 계산된 결과를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 곱하기 S 한 그 결과를 A에다가, A 변수에다가 대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단계에서는 이때 구한 A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예요.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 절차는요. 첫 번째 문제 발생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가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공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들을 이제 문제에 맞도록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도에서 이제 결정한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요.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스타트,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스탑 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타원형이 되겠죠. 자,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입력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처리 단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단계와 출력 단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단계에서는 직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자, 직사각형은 이제 처리를 표현하는 그런 기호가 되고요. 여기 들어오는 이 등호는요.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라. 대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나왔다. 이 기호는 처리하라는 기호가 되겠죠.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 대입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다라는 의미로 등호가 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건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자, 처음은 좀 어려워요. 그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유형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디버깅 단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했었고요.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순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버깅 단계가 있는데요. 자, 디버깅은요. 알고리즘 만점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디버깅만 잘하시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블랭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s 곱하기 s라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데 만일 실수로 s 곱하기 s가 아니라 s 곱하기 2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오답이잖아요. 자, 오답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못 생각을 해서 아,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너비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디버깅이에요. 자, 정답을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답을 입력을 했다면 자,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9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를 9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9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A가 얼마가 됩니까? 81이 되죠. 그럼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더에 의해서 작동을 시켰을 때 결과가 81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9일 때 자, 너비는 99, 81 아, 81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더에서 나온 결과하고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맞다라면 순서더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했어요. S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더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 입력값이 9가 되고 9 곱하기 2가 되어서 A값은 81이 아니라 18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값은 18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81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81이 아니라 18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순서더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디버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디버깅 과정은요. 시험장에서 디버깅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표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S라는 변수가 9일 때는 순서더에 의해서 A값이 81이 되고 출력을 하니까 아, 81이 출력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표가 없습니다. 자, 디버깅은 알고리즘 만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도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대신해서 한번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실제 순서도가, 분석한 이 순서도가 실제 적용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순서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만든 것을 이것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이용해서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하면은 이 코딩된 결과를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분석된 결과인 순서도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한 코딩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분석가가, 분석가가 몸값이 비싼 이유가 분석을 잘하면요. 코딩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몸값이 더 비싼 겁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코딩도 제대로 되겠죠. 자, 스타트 하는 부분은 서브 메인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스탑은요. 엔드 서브가 됩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모르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값을 입력받는 부분. 이것은 S등호, 인풋박스,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인풋박스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한 이 값은 S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처리문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A를 출력하는 부분. 이것은 메시지 박스 A 하게 되면 A값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Alt키하고 F11번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게 비주얼 베이직 창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삽입에 가서 모듈에 갑니다. 자, 모듈에 가서 조금 전 제가 입력한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9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81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씩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F8번 누르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창이 나오는 거죠. 자, 9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9라고 이제 입력 값을 입력 받아서 자, A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현재 S에는 9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F8번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는 순간 A에는 81라는 값이 계산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F8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자, 81라는 결과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표시가 됐고요. 이제 End 서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 1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학행의 너비를 구하는 문제고요. 문제가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입력받아 직사학행의 너비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라. 처리 조건에 XY 변수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고 A는 직사학행의 너비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1번 블랭크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자, 강의 멈추시고요.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 보십시오. 자, 풀이를 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죠.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해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가로는 X, 세로는 Y.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직사학행의 너비 A는 자,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번에 답이 X 곱하기 Y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곱하기 기호로 나오지 않고요. 보통 이제 별표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기호가 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입력할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디버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한 이 값이 제대로 이제 순서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에다가 한번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4, 여기에다가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4죠. Y는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4, 2, 8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값은 얼마가 됩니까? 어? 8이 출력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이 결과는 순서대에서 나온 결과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대에 의한 결과하고 같다라면은 이 순서대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습문제 2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연습문제 2번도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의를 해보십시오. 자, 한번 풀의를 해보셨습니까? 아, 많이 어렵진 않죠. 자, 두 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의 발생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 발생은 문제에서 주어지죠. 시험지에서 주어집니다. 자, 두 개의 양의 점수를 입력받아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처리 조건은요. X, Y 변수는 두 개의 양의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고요. S라는 변수는 합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S라는 이 값을 구하려면은 X하고 Y하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처리되는 순서를 보시면은 일단 시작, 끝을 표시를 하는 기호가 나올 거고요. 보통 이제 입력하는 단계, 그 다음 출력하는 단계가 나오고 그 사이에 처리하는 단계가 나올 겁니다. 자, 입력하는 단계에서 X, Y 값이 입력이 되고요. 자, 처리하는 단계에서 이 처리문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X 더하기 Y, 그리고 그 구한 S값을 출력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디버깅을 해봐야겠죠. 디버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2라는 값, 그리고 4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6이 나오겠죠. 그럼 이 6이라는 결과가 디버깅을 했을 때, 표를 만들어서 디버깅을 했을 때도 출력값이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 자, 여기다가 4값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S가 X 곱하기 Y가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4. 자, 6이 될 거고요. 이 단계에서. 그 다음 S를 출력하겠죠. 출력 6. 자, 사람이 구한 결과가 맞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값을 입력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차근차근 잘 따라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